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코로나19 확세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명절은 모두에게 낯설고 조금은 특별합니다. 비록 고향에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잘해왔듯이 이번에도 힘을 모아 코로나 극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